인상시험 선백 인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서른여섯 번째 토픽은 FDA 미팅 2입니다. 푸드파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구드파 Generic Drug User Fee Act, 보스파, 바이오시밀러 유저 Fee Act.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여덟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IND&A 검토 등과 함께 푸드파에 해당하는 FDA 미팅이 설명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참조한 FDA 가이드라인은 푸드파, 구드파, 보스파에 대해 각각 이와 같습니다. FDA는 중요한 신약이 미국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허가신청자 비용부담법을 제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약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FDA가 제한된 예산으로 신청되는 신약을 심사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 승인 속도가 정체되므로 제약사들이 FDA 예산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1992년 11월 처음으로 승인되었습니다. 5년마다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제도를 통해 FDA는 심사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기술 상담을 증가시키고 의약품 개발상 문제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의약품 안전성 감시를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은 푸드파, 제네릭 의약품은 구두파, 바이오시밀러는 부스파에 적용을 받습니다. FDA 검토의 레귤러트리 패스웨이는 각각 505B1, 505B2, 505J, 351K입니다. 프리스크립션 드럭 유저피 액트 푸드파는 1992년에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1997년 11월 대통령이 FDA 모던이제이션 액트에 서명하였습니다. 5년마다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푸드파1은 1993년부터 5년간, 푸드파2는 1998년부터 5년간과 같이 운영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푸드파7이 시작됩니다. 제네릭 드럭 유저피 액트 구두파와 바이오시밀러 유저피 액트 부스파는 FDA Safety and Innovation Act의 일부로서 2012년에 의회가 제정하여 FDA가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FDA는 푸드파, 구두파, 부스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FDA 심사 인원을 늘리고, 심사에 필요한 IT 인프라스트럭처나 실험검사실을 보강하거나 인스펙션 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 FDA는 퍼포먼스 골을 커밋만트 레터의 형태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FDA 홈페이지에 포스팅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파 가이던스는 FDA와 스폰서 사이의 포멀 미팅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드럭 또는 바이올러지컬 드럭의 리뷰 또는 디벨로먼트를 위해서 스폰서가 FDA와 미팅을 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어브리베이티드 뉴드럭 애플리케이션, 바이오시밀러 바이올러지컬 프로덕트 또는 메디칼 디바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푸드파, 프리스크립션 트럭 유저 피 액트 하에서 세 가지의 미팅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A, 타입 B, 타입 B 엔더 페이스, 타입 C 등입니다. 미팅 포맷은 페이스 투 페이스, 텔레컨퍼런스 비지오 컨퍼런스, 리튬 리스폰스 온리 등이 가능합니다. 타입 A 미팅은 즉시 필요한 미팅으로 즉시 논의하지 않으면 드럭 디벨로먼트 프로그램이 멈출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디스피트 리졸루션 미팅이라던가 클리니카 홀드를 논의하기 위한 미팅, 스페셜 프로토콜 어세스먼트 미팅, 포스트 액션 미팅 등이 있습니다. 타입 B 미팅의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트 액션 미팅, 전반적인 디벨로먼트 프로그램을 디스커스하기 위한 미팅. 타입 C 미팅은 타입 A 또는 타입 B 미팅이 아닌 미팅을 이야기합니다. 프리 IND 또는 타입 C 미팅 리퀘스트 시에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의뢰자는 FDA에게 리튬 리스폰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DA는 미팅 리퀘스트에 응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리튬 리스폰스를 지정할 수 있고, 리튬 리스폰스를 보내는 날짜를 요청자에게 노티파이 할 수 있습니다. FDA는 미팅 리퀘스트를 지정된 타입 프레임 내에 노티파이 합니다. 미팅 리퀘스트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넘버, 프로덕트 네임, 케미컬 네임, 이스테블리스트 네임, 스트로크처, 프로포즈트 레귤러트리 패스웨이, 프로포즈트 인디케이션, 요청되는 미팅 타입, 페 디아트릭 스터디 플랜,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 플랜, 컴비네이션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제한되는 날짜와 시간, 질문 목록. 미팅 리퀘스트에는 다음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로포즈 미팅 포맷 미팅 백그라운드 패키지가 제출되는 날짜 미팅 목적에 관한 설명 특정 목적이나 미팅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결과물의 리스트 프로포즈트 아젠다 요청자 측 참석자 명단 참석이 요청되는 FDA 참석자 명단 위튼 리스폰스 온리 리퀘스트 리스폰스 타이미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 A 미팅 14일, 타입 B 미팅 21일, 타입 B 엔드 오브 페이즈 미팅 14일, 타입 C 미팅 21일 미팅 스케줄링 타임 프레임은 타입 A의 경우에 30일, 타입 B 60일, 타입 B 엔드 오브 페이즈 70일, 타입 C 75일입니다. 리퀘 리스폰스 온리 리스폰스 타이미나인은 타입 A 30일, 타입 B 60일, 타입 B 엔드 오브 페이즈 70일, 타입 C 미팅 75일입니다. 미팅 패키지를 제출해야 될 타이밍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 A 미팅이나 early consultation을 위한 타입 C 미팅의 경우 미팅 리퀘스트 당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타입 B 미팅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데이터 오프 미팅이나 리스폰스 온리 리스폰스 타임 30일 이내, 타입 B 엔드 오브 페이즈 미팅은 스케줄 데이터 오프 미팅이나 리스폰스 온리 리스폰스 타임 50일 이내, 타입 C 미팅의 경우 스케줄 데이터 오프 미팅 또는 리스폰스 온리 리스폰스 타임 47일 이내입니다. 굿파 FDA 가이던스는 FDA 제출을 준비하는 애플리컨트와 이 가이던스에서 정의된 컴플렉스 프로덕트의 어브리베이티드 뉴드럭 애플리케이션, ANDA를 제출한 애플리컨트와 FDA 간의 인헨스트 패스웨이를 설명합니다. 굿파 2 컨포메이션 레터에 정의된 컴플렉스 프로덕트란, 첫째, 컴플렉스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컴플렉스 포뮬레이션, 컴플렉스 루트 오브 딜리버리, 컴플렉스 도시지 폼의 경우이거나, 둘째, 컴플렉스 드럭 디바이스 컴비네이션 프로덕트, 셋째, 어플로버 패스웨이가 복잡하고 불분명하거나 다른 접근이 도움이 될 경우입니다. 구두파 프리 A&D의 프로그램은 컴플렉스 프로덕트의 제네릭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미팅으로, 프로덕트 디벨로먼 미팅, 프리 서브미션 미팅, 미드 리뷰 사이크 미팅 등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디벨로먼 미팅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FDA가 프로덕트 스페시픽 가이던스를 발행하지 않은 컴플렉스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경우, 두 번째, FDA가 프로덕트 스페시픽 가이던스를 발행하였으나, Alternative Equivalence Evaluation을 사용하여 컴플렉스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경우, 세 번째는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컴플렉스 프로덕트 디벨로먼트 이슈 등의 경우에 진행됩니다. 프리 서브미션 미팅은 제출할 ANDA의 포맷과 컨텐트를 논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드 리뷰 사이크 미팅은 FDA가 검토 중에 발견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프로덕트 디벨로먼 미팅 또는 프리 서브미션 미팅 리퀘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리 어사인드 ANDA 넘버, 요청하는 미팅 타입, 레퍼런스 리스티드 드럭과 애플리케이션 넘버, 도시지 폼 루트 오브 아드미니스트레이션 스트렝스, 프로스펙티브 ANDA플리컨트 또는 US 에이전트 등 누가 제출하는지에 대한 설명, 컨택 펄슨, 미팅 패키지 미팅 패키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 어사인드 ANDA 넘버, 이스테블리스트 네임, 케미컬 스트럭처, 레퍼런스 리스티드 드럭과 애플리케이션 넘버, 프로포즈드 인디케이션, 도시지 폼, 루트 오브 아드미니스트레이션, 노징 레지맨, 디벨로먼 프로그램의 간략한 히스토리와 프로덕트 디벨로먼트의 스테이터스를 포함하는 백그라운드 섹션, 제품이 컴플렉스 프로덕트의 크라이테리아를 충족하는지에 관한 설명, 미팅의 의도와 목적에 관한 설명, 미팅 참석자 정보, 제안하는 날짜와 시간, 제안하는 미팅 포맷, 제안하는 아젠다, 논의할 질문 리스트, 논의를 위한 자료, 부스파 FDA 가이던스는 시더나 시버가 관장하는 바이오시밀러 또는 인터체인지어블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의 개발과 검토, 관료하나여 FDA와 스폰서 간의 포멀 미팅에 관한 것을 설명합니다. 부스파 미팅은 다섯 가지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이니셜 어드바이저리 미팅, 바이오시밀러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BPD Type 1 미팅, BPD Type 2, BPD Type 3, BPD Type 4 미팅과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이니셜 어드바이저리 BIA는 특정 프로덕트가 PHS Act 351K 경로로 허가가 가능할지를 타진하는 일반적 논의에 국한되는 초기 평가입니다.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을 받습니다. 이 미팅에서는 요약자료나 전체 연구 보고서에 대한 실질적으로 검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BPD Type 1 미팅은 논의하지 않으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세이프티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클리니컬 홀드를 논의하기 위한 미팅, FDA Non-Agreement를 수령한 후의 미팅, 중요한 세이프티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미팅,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미팅, Complete Response Letter 발행 등과 같이 FDA 액션 이후의 포스트 액션 미팅, FDA의 Refuse to File Letter 발행 후 미팅 등입니다. BPD Type 2 미팅은 랭킹 오브 퀄리티 아트리뷰트, 케미스트리 매니팩트링 컨트롤, 스터디 디자인 또는 엔드포인트, 포스트 어프로벌 체인지와 같은 특정 이슈나 진행 중인 디벨롭먼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FDA가 질문에 대해 타겟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PD Type 2 미팅에서는 요약 자료에 대한 실질적 검토는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연구 보고서에 대한 실질적 검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PD Type 3 미팅은 진행 중인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조언을 하는 미팅입니다. BPD Type 3 미팅은 전체 연구 보고서나 광범위한 자료 패키지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포함합니다. FDA는 포괄적인 자료 패키지를 근거로 Proposed Bio-Similar나 Interchangeable Product에 Reference Product 간의 시밀러리티에 대한 조언을 하고 추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디자인과 분석을 포함하여 조언합니다. BPD Type 4 미팅은 Bio-Similar나 Interchangeable Product의 Complete Application Form이나 PHSX-351K 허가 경로로 제출된 서플먼트 논의하는 Pre-Submission 미팅입니다. 부스파와 푸드파 미팅의 유사한 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Bio-Similar Initial Advisory 미팅은 Type B Pre-IND 미팅과 유사합니다. BPD Type 1은 Type A와 BPD Type 2, Type 3은 Type C 미팅과 유사하고 BPD Type 4 미팅은 Type E Pre-BLA 미팅과 유사합니다. FDA 미팅 Request Response Timeline은 BIA 미팅의 경우 21일, BPD Type 1 미팅은 14일, BPD Type 2, 3, 4는 각각 21일입니다. FDA 미팅 스케줄링 타임 BIA의 경우 75일, BPD Type 1, 30일, BPD Type 2, 90일, BPD Type 3, 120일, BPD Type 4, 60일입니다. Written Response Only Response Timeline은 BIA의 경우 75일, BPD Type 2 미팅은 90일입니다.